아니, 진짜 딸이니까 그립감이 달라요, 그립감이. 저 아들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들은 진짜. 확실히. 아들은 제 껴고 싶어가요? 어, 어. 얘 다섯 살 때 나랑 했었어. 아, 진짜요? 눈 참 많이 오네. 아영이는 집이 어디야? 저쪽이요. 아, 진짜? 애기 그리고 붓냄새를 한다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, 오빠! 어머! 실물이 더 이쁘다. 아, 잠깐만요. 오빠는 땅콩콩이 없지? 아, 오빠는 너무 안 닮아. 잠깐만. 이렇게 하는 거야, 지금. 오빠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. 맞아요. 완전 인형 같아, 어떡해. 어머, 어머. 교진이랑 잘 좀 해줘. 아니, 너무 잘하셔서 재밌어요. 네, 너무 재밌어요. 진짜로? 깜짝 놀랐어. 잡니다. 반갑습니다. 어머. 애기세요? 애기입니다. 집니다. 아, 얘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길지, 얘는? 잘 걸어요. 잘 걸어요, 꽃 많이. 조희야. 어머, 얘 진짜. 관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관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관상을 좀 보실 줄 알아요. 아니, 아니요. 그냥 이렇게 편하네요. 우리는 일단 여기 잘 있다고. 네, 너무 감사해요. 야, 네가 너무 아까 우리 12시 가서 잠깐 온 거야. 야, 가자, 이제. 아... 아... 그때... 전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. 어렸을 때 학교에 학부모들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엄마, 아빠가 다 왔을 때?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. 네. 음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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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